안녕하세요 저는 바로의 아카데미 TA 에디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하는 딥러닝 캠프 첫 번째 시간으로 강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딥러닝 캠프 강의는 딥러닝 공부가 이제 완전 처음이신 분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들으시면 좋고 딥러닝을 배워보고 싶은데 코딩 단계까지 한번 깊숙하게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딥러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으실 거고 AI 플러스 X라고 해서 여러 분야에서 딥러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공이 있으시면 그 분야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딥러닝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처음 난간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게 코딩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부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고 좀 더 딥러닝의 내용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실습 환경을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조금 더 딥러닝 내용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코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딥러닝에 대한 소개 딥러닝에 대한 잠깐 좀 알아보고 그 뒤로 이제 코딩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개념적인 부분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머신러닝을 이해하고 딥러닝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란 그럼 뭐냐 했을 때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머신러닝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컴퓨터가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명시하지 않은 동작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연산을 할 때 고양이라는 거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주고 여기서 귀가 있고 고양이의 특징들이 있죠 꼬리가 있고 발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하는 것들을 기준을 줍니다 만약에 이런 귀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손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고양이라고 판별을 해라 라고 기존에는 사람이 이런 특징들을 다 알려주고 어떤 결과 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머신러닝은 이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고양이다 라는 걸 바로 도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주고 안에 이런 특징들은 이 모델 알고리즘에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아웃풋된 값을 도출하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딥러닝이랑 연관시켜 보면은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 안에 있는 이 모델 알고리즘 중에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받아들인 방식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모델들을 통증을 해서 딥러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인공신경망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 구조를 보면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뉴런이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뇌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게 고양이다 라고 판별을 하는 이 구조 이거를 인공신경망 이거를 유사하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유사하게 구현을 한 게 인공신경망이고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 이런 알고리즘을 만든 거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란 거는 머신러닝의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하위 분야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가장 큰 바운더리에 마지막 바운더리에 있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인간의 지능과 가장 유사한 단계까지 가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지능이란 거를 그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려워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는 일단 필요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관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모델을 위해서 아웃풋된 값을 내는 거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게 고양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인지능력이라든지 의사결정하는 능력에 대한 기능을 하는 분야를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제로 코딩하는 부분은 여기 네모박스, 녹색깔 네모박스 셀이라고 하는 부분에 코딩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에는 이제 모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커맨드 모드라고 하고 실제로 코드를 할 때 이 셀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에디터 모드라고 해서 코딩이 직접적으로 작성을 할 때 이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을 실행시킬 때는 여기 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거 단축키는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 되고 여기 이동할 때는 여기 화살표 하면은 셀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셀 삭제할 때는 여기 가위표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여기 저장할 때는 디스켓 모양 눌러주시고 처음부터 셀을 전체 다 실행시킬 때는 여기 빨리 감기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같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키보드 모양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단축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니면 여기 계속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이런 글자 같은 걸 쓸 때는 제가 이제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커맨드 모드에서 M을 눌러주시면은 이 앞에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없어지면서 글자를 쓸 수 있는 마크다운 모드가 됩니다 마크다운 모드에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작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샵을 두 개 넣으면은 조금 작아지면서 굵은 글씨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 같은 거 남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되게 좋은 통학 개발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자 2 2 4 6 감사합니다.